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번에 못 막으면 또 다음도 있지 않냐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총선 조작 이후에는 없습니다. 탄핵을 시킬 거냐는 200석 이상을 차지한 더블당 사람들이 결정할 거고 다음은 없습니다.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악소리를 내겠죠. 그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려도 여러분들 뒤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이 상황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총선을 공정하게 일을 못 치르면 그냥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후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를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피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거죠. 다음이 없습니다. 총선 조작 이후에는. 다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데서 참 두 분이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한 분은 또 여러 명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제야 전문가로서 있게 여덟 번 선거에서 조작 규칙을 찾았는데 기여한 제야 전문가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제야에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엑셀 같은 작업을 통해가지고 많은 그런 힘을 북두둬 주신 분이 제야 케이십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이 그래프 선거가 끝났을 때 좌측은 여러분들 이 좌측은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고 오른쪽은 보궐선거죠. 이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두 선거 모두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제공하신 분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십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더 익숙한 것이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표했을 때 사전투표와 당일 개표했을 때 당일투표만 개표했을 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뭐죠 국힘당하고 더블당 폭차 나다가 당일투표 개표할 때는 거의 경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에 100% 조작된 서버의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으로 송출했다. 그러니까 현장의 개표 상황표에 집계하는 거하고 방송으로 발표하는 거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분입니다. 그분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 아주 귀한 여러분 정보를 한번 총정리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요약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법의 진화 이 사전투표 조작방법이 발전했는데 강서구 보궐선거 이전에는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 그것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야 전문가 노력도 있었고 공병호 tv를 통해 수없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 이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훔쳐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당시에 더블당 후보인 김성현 후보 한께 더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작값 15%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강서구 보궐선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7.49%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3만 7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무차별한 조작이다 이렇게 제야 케이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2024년 총선은 어떻게 했느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강서 보궐선거. 강서구 보궐선거보다도 섬세한 조작작업으로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객자를 최소화하는 조작을 풀릴 것이고 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율 부풀리하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서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2024년 총선에 사용할 것이다. 더블당이 원하는 의석수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 강한 조작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제야 케이님도 선거 데이터를 계속 그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보시게 되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선거 조작방법 예상 테이블 선거전 여론조작 모든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작을 실시할 것이다. 조작 언론 재력의 득표율 사전 언론조작 강한 조작이 예상된다.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이전에도 선거인 명부상에서 일정한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례 재검표 현장이나 파줄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 변호사들이 요청한 통합선거인 명부 요청에 따라서 받아보면 190세 118세 130세 이런 사람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조금씩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갑자기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서 부풀려 왔는데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율 조작 방법을 여러분들 뭘로 선택한 거 아니까 바로 가짜 사전투표율을 집어넣기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가공의 선거인 수 부풀리기로 약 3만 7천 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역대 최대의 조작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방법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운영하는 별도의 서버 서버를 사용하겠죠. 보시면 2024년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 제도를 막을 정치권의 의지가 전혀 없음. 강서구 보궐선거보다 쉽게 방대한 선거인 풀을 이용해서 250만 표 300만 표 정도의 간단히 조작할 수 있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전투표 독립이 최대 조작이 예상된다. 그런데 제 의견은 사전투표를 투표자들이 하건 안 하건 관계없다 이야기죠. 무조건 7.5% 이상 조작할 거다 이야기죠. 그럼 329만 표는 그냥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야기죠. 329만 표를 다 쑤셔 넣으면 경합지역은 다 압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 방송에 나오는 것이 다 뭡니까 만들어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사전 프로그램 득표일 송출 방송을 계속할 것이다. 개표 상황과 현장에서 이러면 표를 세는 것과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사전 프로그램 된 개표 방송이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라고 불러도 그냥 하나도 이렇게 선거부정 조작방부의 발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기에는 법적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내에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내가 탄핵되는데 두렵다. 그래서 뭐 선거부정 문제를 내 재임기관 다룰 수 없다.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가만 안 둘 거다 이야기 당신.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선거 끝난 후에 3개월 이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죠.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런 덜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쪽에. 악과 타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악과. 그래서 악의 수령에 빠지고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 의원들이나 대통령께서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 그래서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침묵하지. 악의 도구가 되거나 공박사 이야기가 악의 도구라는 말을 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하거나 특정인을 의미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사람이 악과 타협을 하는 순간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개인적으로 호부를 떠나가지고 그냥 여당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악의 도구나 악의 수단이나 악의 수화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뿌리를 찾자면 당대표 경선부터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겠죠. 당대표 경선에서 선관이지 여러분들 협조를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석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극이자 비극은 그 사람들이 시각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덮이고 하기에 더불당이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더라 한 60-70석 정도는 여러 군데 나눠줄 테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 40석이나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눠줄 수 있지 않으면 옛날에 민정당도 이렇게 보면 나눠주잖아요. 모기 주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제가 선거 끝났을 때 딱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기 시작했다. 김기현의 이익과 국민 일반의 이익이 완전히 이런데 배치된 것 같다. 이른바 주인 대리인 문제다. 국민들이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다른 문제를 몰라도 사법정의나 선거정의 정도는 제대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민생회의에서 울먹였다 이런 것이 하나도 가슴에 안 와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뱃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뱃속이 뱃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흉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더 나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이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보한 참 체계적이고 좀 잘 정리된 그런 책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이 책들이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배급 보급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3주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입니다. 한국의 신학과 역사학을 동시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김동주 박사께서 여러분들 쓴 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으로 호기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묵직한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